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그 우리 나의 주인이시니 내 구원자 되신 그 은혜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내게 주신 오늘을 사랑하소 문제 속에 있어도 달라질 것 없어도 지금 감사할 수 있으면 사는 동안 빛의 대연에 삶의 끝에 하늘 아래에 살아 죽는 우리 마음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그 우리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 되신 그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내게 주신 오늘을 사랑하소 우리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주신 오늘을 사랑하소 우리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주신 오늘을 사랑하소 우리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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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오늘을 사랑하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암호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설어지리라 할렐루야 사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렇지 세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사실 선명합니다 여러 나라가 있고 또 정치, 경제, 국방이 얽혀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분란이 있고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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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추격해보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엄, 진리 사엄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존소 5장 8절에 권신하라 껴어라 껴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말씀합니다 권신하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껴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사움, 진리사움 그 한가운데 내가 서있다는 사실을 읽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란 훤히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영적사움에 성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가 얇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두껍고 사람의 말에는 귀가 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사람의 말들로 인해서 근신하게 되고요 그 결과 말씀이 내게 막히게 되고요 결국 깨어있지 못하고 나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랩런트 일곱명 가운데 모세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또 요셉이라는 랩런트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또 엘리야, 엘리사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다윗과 바오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구약시대에 여러 예언자, 여러 선지자도 있었지만 랩런트 일곱명은 당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처럼 이 땅에는 그리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유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구원, 세계보고마입니다 제가 해외 전도집회를 처음 갔을 때가 2012년도 대만 전도집회 때 처음 갔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랩런트 한 명, 그때 조성우 랩런트가 제 방을 같이 섰거든요 성우이가 왼쪽 침대에 자고 제가 오른쪽 침대 그리고 유리벽으로 된 통유리가 되어 있어서 밖이 흔히 내다보이고 했었죠 그리고 정면에는 크다란 TV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자는데 냄새가 냄새가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뇌는 기억해요 제 코는 기억을 못하는데 제 뇌는 그 냄새를 기억해요 정말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어요 그 냄새 때문에 눈을 뜨는데 이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이렇게 벌거벗고 우리 땅구멍은 없이 그냥 맨들맨들한 맨살에 뭔가 촉촉하고 이게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찐득한 게 뚝득 떨어지면서 이렇게 TV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보는 게 제가 예수는 그리다, 예수는 그리다 그러니까 이불을 덮고 있으니까 손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다, 예수 그리다 그러는데 저를 막 쳐다보는데 그건 눈빛이요 어디 두고 보자 꼭 이런 눈빛이 그러면서 저는 예수 그리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잠을 깼어요 제가 지금 꿈 이야기를 하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참 약해서 시달렸거나 또 환경이 바뀌니까 헛것을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시달리다 보니 헛것을 보고 또 혼자 이상한 냄새도 맡아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그 장면을 통해서 제게는 지금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나면 이 땅에 어떤 민족과 지역이든 보금 가진 한 사람이 없으면 보금 가진 교회가 없으면 허감에 장악된다는 그 영적인 세계 사탄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인생을 허감 속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 그리고 보금 가진 한 사람 보금 가진 교회가 항상 깨어있다면 집 가진 게 두고 보든 말든 반드시 허감은 떠나가고 무너지게 된다는 그리도의 보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늘 듣던 하나님의 이유와 소원이 그 현장을 통해 말씀이 확인되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캠프할 때 그 지역의 역사는 허감 꺾어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하십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분명히 살아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로 순서를 바꾸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성취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땅에 관한 이야기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이 연결되어 지십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에 관한 계획을 인간 창조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말씀 사역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노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에 관한 계획을 인간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유와 또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도 랩런트 7명처럼 시대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격병기 과도기라는 말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시기 또 상황 따위가 갑자기 심하게 변하는 시기를 격병기 과도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격병기에 있는 시간표라는 사실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어도요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다가옵니까 2030년에서 2080년 2030, 2080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 2080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표적으로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잖아요 우주시대 또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것은 선택한 이유는요 이 영상이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조금은 연출되었지만 이 영상이 6년 전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지금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나왔죠 그리고 포스턴 다이나믹스 우리나라 회사죠 로봇 회사죠 아틀라스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주시대란 신인류를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와 후대의 후대들은요 정말 세 가지 인류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 인류란 여러분처럼 저처럼 전통 인류 그리고 초인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렇게 세 인류가 공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는 최고치를 찍고 난 뒤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지구는 80억이 살도록 90억이 살도록 시스템이 채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현장에 산업 현장에 우리의 일상에 로봇이 대체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류가 피폐해지기보다는 메타버스라는 초월 시대로 인해서 가상현실의 어떤 사실성이 가상현실의 어떤 사실성이 우리 인류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락이나 게임에서 만나는 가상현실이 사실 엄청나게 리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앞으로 현실을 벗어나서 내가 선택한 대안현실 대안현실을 더 초정하게 된다면 그 인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인류가 얼마나 피폐할지 학자들이 두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금 우리가 그냥 격변기 과도기 가 아니라 그냥 격변기 과도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격변기 영적 과도기라는 시대 흐름을 보는 그 통찰력이 없으면 보금운동 말섬운동 랩런트 운동이 자칫 우리 당대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부터 다시 재정립 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3시대를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할 때 세 가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국에 계신 강창남 장로님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분이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말하잖아요 제가 성당도 파도곡에 갈대야 우루 골목 세 번째 집 그런데 우리 강창남 장로님이 갈대야 우루 파도곡에 갈대야 우루 골목 두 번째 집에 살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반가운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불신 여섯 가지 상태 그로 인해 가지고 사도행정 13장 점술문화 사도행정 16장 귀신문화 사도행정 19장 우상문화에 잡혀 살았던 그 과거가 옛날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분을 만나니까 보금의 향기가 막 밀려오는 게 왜 이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옛 전우를 만난 것처럼 다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덕성반점 아십니까 월베수퍼 반장집 아저씨 참기름집 막 말했는데 저만큼 반가운하지 않더라고요 혼자 반가워가지고 막 한 것 같아요 나의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 3시대를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시작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정체성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창색 1장 27절 28절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와 내게 감동으로 오는 레마와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케르그마를 근거로 미래 재앙시대 앞에 시공간 초열의 비밀을 가지고 237과 오천종족의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성교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계 3장 창세계 6장 창세계 11장이 뭔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우리가 정말 현장을 알면 전도와 성교는요 이 시대 복음회복이라는 나의 천명이 되고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되고 부르심의 반응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도와 성교가 나의 천명이 되고 나의 소명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에스라의 후유증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인물에 나오는 학자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에스라 아시죠 우리는 성경인물을 볼 때 한 채널만 보게 되면 자체 성경인물을 위인화시키고 위인화시키고 또 영웅시화하게 됩니다 다윗을 한 채널로만 보지 말고요 다윗 또한 창세기 3장 출신인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솔로몬을 한 채널로만 보지 말고 물론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그 이스라엘에 각종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를 기록한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 학자입니다 엘리트 학자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요 70년 후 바벨론은 바사에 망하게 됩니다 이때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제거된 지 60년이 지난 후에 바사에서 태어난 이민 4세대쯤 되는 에스라가 그동안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에스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결혼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을 강제 이혼시키고요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 자기 나라로 강제로 추방해버립니다 서그라서 10장 44절에 이 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들 그 아내들을 다 자녀들을 다 자기 나라로 내어보내는 겁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가나인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열두 집화는 그때부터 혼혈이라고 봐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모세도 미대한 여인 시뿌라와 결혼하였고요 또 그 후에는 아프리카 구수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살몽과 그리고 보아스는 모합여인 룩과 결혼을 하였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엘의 결혼개혁 뒤에 등장하는 말라기 선지자는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엄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외면하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성교적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스라 이전의 하나님은 분명히 성교적 비전을 가지고 이방 백성을 향한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이후 나타나게 되는 유대교는 하나님의 성교적 비전을 잃어버리고 혈통만 주장하는 유대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고 개처럼 여기고 이방 성교하는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에스라 이후의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에스라의 과격한 종교교역과 과격한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도를 부인하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았고요 결국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후대 멸망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물론 잘못된 자범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범죄를 명분삼아 과격한 종교개혁 과격한 종교심으로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후퇴시키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막기 위한 시대마다 반복되었던 사단의 역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봐도요 명분이 다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킬 때도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도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어떤 무엇인가 명분을 만들어서 복음을 변제시키고 약화시키고 후퇴시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정말 선명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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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축약해보면 하나님 나라와 공중건세 자본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움 진리 사움 그 한가운데 지금 내가 서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사움 진리 사움 그 한가운데 내가 서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란 허언있게 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그리두의 복음을 지켜나가고 교회가 교회와 우리 후대를 지켜나가기 위해 영적 사움 진리 사움에서 성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와 사건을 깨뚫어보는 통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자범죄에 잡혀서 과격한 종교개혁에 자범죄에 잡혀서 과격한 종교심에 에스라와 같은 잘못된 정체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통찰력이 있으면 777 메시지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 또 문제와 사건을 깨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으면 777 메시지는 신경질이 아니라 미래와 교회와 후대를 놓고 도전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우리 다라빵 메시지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토요 핵심 산업성교 메시지 들으면 신경질 났대요 강의하다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신경질 나십니까 777 메시지는 도전입니다 미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다가옵니까 2030 2080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 2080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시대고요 신인류 시대고요 메타버스 시대 초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교회 문 닫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라는 그 재앙 시대 앞에 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가지고 아이고 응답받자 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야 할 미리 가지고 가야 할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이 렘런트 일곱 모형을 비롯한 히브리서 11장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바울 팀의 인생 스토리를 초각한 것이 철치철입니다 제 첫째 둘째는 이제 본부에서 운영하는 RLS 다니고 있습니다 저 함량에 그리고 제 셋째 넷째는 서미스쿨을 다니고 있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사당동 총회신학교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존도의 하바드대 우리끼리 말을 하죠 RTS를 나왔고요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입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제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 차 안에서 이 말씀들만 묵상했습니다 이상하게 자존심이 조금 상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 부부가 붙잡은 인생선구거든요 빌리뽀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제 첫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선구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 둘째를 붙잡고 제 둘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선구는 2사에서 6장 13절 그루터기 한자로 주여 이라는 말씀을 붙잡았고요 셋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선구는 2사에서 4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섬들아 들으라 먼 곳 뺏은들아 길을 기울이라 여호가께서 태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손에 내 손안에 숨기시고 너를 하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러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게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영광의 빛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고요 또 넷째는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이름 참 잘 되었다 그래 사단 막이나마 다스러 담아버라마 그 다스리가 아니고요 다스림 그 다스림도 이제 회복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 선구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내게 말씀해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이렇게 보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명을 다 끄면 안 보이죠 계속 조금은 보인다 커튼을 다 가리면 전혀 안 보입니다 우리는 빛에 반사된 것을 보는 것이지 빛이 없이는 우리의 눈은 직접 사물을 관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나를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보금을 말하고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주 전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죠 테슬라라는 기업의 CEO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세례교인 출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세례교인 출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하고 한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그 한 영혼 한 영혼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해결해야 하고요 또 한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암호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하여 서러지리라 여기에 우리는 한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귀가 얇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두꺼운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귀가 두껍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얇은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나라라는 현장을 알고 시대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 재앙시대 앞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종교심 버리고 칠칠칠을 하는 미리 응답에 도전함으로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사명이 통함으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선지자의 학자의 잘못된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붙잡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 구원과 나의 정체성 그리토의 대사 우리 교회의 정체성 미래 재앙시대의 막을 정확한 보검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과 5천 종족의 정확한 보검으로 존도 송교하는 그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하게 응답받아 나갈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누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들 역사 교통하시미 사단이 붙잡고 있는 명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통찬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업 위에 헛어져 있는 지교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